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미정상통화내역 기밀유출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자영국당의 강윤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외교안보농단으로 규정합니다.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정상 간 통화내역을 무단유출 유포한 행위는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위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참모를 끼얹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외교부 조사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은 이번 통화기밀유출 말고도 외교기밀을 두 차례나 더 불법 습득한 의혹이 있습니다. 외교기밀불법유출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특히 외교기밀불법유출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라거나 국민의 알 권리 운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은 소문이 없는 물타기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제10부 감싸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강효상 의원에 대한 제재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 조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가구소득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1분위와 5분위의 경우 소득이 감소했지만 1분위의 감소폭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5.2%포인트나 개선됐고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2분위, 3분위, 4분위 등 전체 가계의 60%인 중간계층의 경우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갔던 2분위 소득이 이번 1분기에선 4.4%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보완에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소득품배 개선 흐름세를 더욱 강고히 이어나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EITC 확대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다 입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실업급여 지원 8,214억 원, 직업훈련 1,551억 원, 생활안정자금 88억 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완화 1,238억 원 등 저소득층의 도용 및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귀중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 항목 하나하나가 절박하고 다급한 예산들입니다. 민생보다 더 큰 국회 정상화 연구는 없습니다. 특히 6월 국회는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